안녕하세요. 벌써 설날이 다가왔어요. 설날. 설날에 오면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너무 좋은데 살질까봐 너무 걱정돼죠. 저도 걱정돼요. 그래서 5분 홈트레이닝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씩 5분밖에 안 걸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운동해 주세요. 하루 5분으로 물론 내신해 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밥 맛있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하지 마시고 먹을 때는 맘껏 드세요. 기분 좋게 드시고 살 너무 많이 찢는 거 마시고 돌아오셔서 다음 주에 악마의 크램폴리티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애님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시작! 어까랑 같이 작업하려고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대박!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straight. 다리 치곽이 오븐 참지 주시기 exp 이때 부분도 움직이라 4 5 6 7 8 6 2 3 4 5 6 instruction 다시한 것입니다 4, 5, 6, 7, 8, 0, 1, 2, 3, 4, 5, 6, 7, 8, 0,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3, 2, 3 4, 5, 6 8, 4, 2 3, 4, 5, 6 1 Fun complement 3, 4, 5 5, 6, 7, 8, 2,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5, 6, 7, 9, 9, 10 5, 6, 4,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